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공업지역에서 자신의 투자 유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SK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십조 원씩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반도체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발언이지만 전임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안 덮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노동자 표심이 절실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서 과연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V 김필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